3월 18일 니온게이자이싱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니이터 규모 7.4의 지진으로 동북지역 신간센이 대규모 탈선을 했다고 합니다. 탈선 규모가 커서 한 달 안에 전체 라인을 재가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내에서는 신간센의 탈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었지만 여전히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규모 7.4와 같은 강진 발생 시에 일본 내 내진 설계가 취약한 도시들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내진 설계 등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2004년 일본 니가타현 주엘스 강진으로 신간센이 탈선한 이후 일본 철도공사는 일본 정부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후 일본은 연이은 지진을 겪었지만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동북지역 신간센이 센다이 역에서 탈선했다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바퀴가 선로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간센 열차의 바닥에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했지만 장치는 예기치 않은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 일본 정부는 신간센에 대하여 충격으로 인해 레일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로 옆에 장치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했으나 이번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일 강진 발생 후에 차량과 선로 옆에 설치물이 있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생각보다 컸기에 결국 신간센의 대규모 탈선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결국 예기치 않은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조치들이 또다시 준비가 부족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신간센설로의 40% 이상이 편향 방지 장치 개선을 완료했어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 교수 신간센이 탈선했으며 당시의 교훈을 역시 얻지를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간센의 탈선 방지 대책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이고 일본 국토교통성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신간센설로의 40% 이상이 편향 방지 장치 개선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베세이지 간사이대 교통정책룡 교수는 신간센의 탈선 방지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철도를 살펴보면 1872년에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된 이후 정진적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전국적인 여객과 황위 철도망을 갖추게 되면서 일본 국유 철도가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철도는 1987년 국철을 분할 민영화한 제이아이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의 강진으로 인하여 도후쿠신칸센, 야마가타신칸센, 아키타신칸센 등 일본 동부 주요 제이아이 철도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